하나님의 임재에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집으로 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함께. 여러분 어떤 상황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불을 붙이게 해서 오셨다면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먼저 읽을 본문 말씀은 In the book of Psalm, Psalm 55, verses 22 to 23, 22 to 23.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10편 52편, 55편 10편 55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왁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뎅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하의 영광이 내 뒤에 호해하리니 내가 부르질 때에 나 여하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망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하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리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로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악한 자의 멍해를 끊어주고 하느님의 강력한 손길로 모든 사악한 자의 그 활동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줄 것입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하느님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어림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잊어버리는 것은요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은 영적 전쟁이다 하늘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거듭난 자 전쟁터에 군인의 군사로 모집을 당했어요 우리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원수를 싸우고자 하는 것 원수는 그럼 누구입니까 원수는 여러분의 평강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원수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행복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수는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한 말씀 말하기를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원수 도적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죠 마귀의 세 가지 일정이에요 그런 계획 가운데 훔치고 뭘 훔쳐갑니까 우리 기쁨을 훔쳐가고 죽이고 뭘 죽이고자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자 합니다 파괴시키고 뭘 파괴시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성 하느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평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편안함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가련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원수의 하느님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이에요 원수의 하느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악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도록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군사로 모집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예요 이전에 말했듯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일반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반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당하고 있고 훔쳐지고 있고 사람들을 수근수근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는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파괴시키는 일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 클럽에 안 가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그러면 친구들이 보기를 아이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원수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기보다 마귀의 원수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잘 못 알아듣고 있네요 마귀에게 원수 되고 싶은 사람 자 그러한 사람들은요 군사입니다 마귀와 싸우니까 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정말 충분히 여러분의 용사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들은 여러분의 삶을 쉽게 살도록 그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는 마귀이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악한 세력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의 짐을 던져라 죽게 던져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라 너희 짐을 다 죽게 맡겨라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죽게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짐들을 주님께 던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 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짐짐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짐짐자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탱해 주시리라 내가 너를 지탱해 주시리라 이 뜻이에요 나에게 와라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때 평강을 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비정상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여기 와 있네요 여기 오신 분들도 참 특별한 사람이 여기 계시네요 오후에 온 사람은 점심 식사하러 온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저녁은 안 먹고 그냥 가버렸네요 여기 온 사람들은 저녁 식사하러 왔네요 특별한 저녁 식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understand me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걸 영의 양식에 점심을 두고 말하는 거네요 할렐루야 what I'm saying is that you are a special person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러 오른 여러분 특별한 자들입니다 you know why when they're choosing people for the army to become a soldier they don't choose disabled people blind people disabled of all kinds disability of all kinds 그런 비정상인 정상적인 장애인들을 택하지 않아요 so they choose good people healthy people 아주 건강한 사람 to become a soldier 군사로 모집됩니다 you are the chosen one 여러분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don't you see you are special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to be a soldier 여러분 군인되게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쟁을 치를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싸울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고 나서 then you get a gun 그리고 총을 받습니다 and we begin to fight our gun is the word of God 우리의 총은 무기는요 하느님의 말씀 I told you last night or yesterday that you know when David was giving his armory or his weapon his weapon sorry Saul gave David his weapon but David couldn't carry that David said I have my own weapon I have my own style because the way I see is not the way you see 당신이 보는 시각과 나의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I see the enemy Goliath as a bird but you see Goliath as a giant so I'm going to use a sling you don't kill a bird with a gun you kill a bird with a sling so to kill a Goliath with a sling is a very big humiliation so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물멧떼로 Goliath를 죽인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Goliath 쪽에서는 for us to kill the enemy tonight 우리가 정말 이 밤에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we are going to use the word 우리가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거예요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우리의 간증하는 말로 원소를 이길 것입니다. Like I quoted before like I told you that's Revelation 12, 11 12, 11 You see the word of God and our testimony So we are going to use it to humiliate the devil The devil thought we are coming with gun We are not coming with gun We are coming with the word I overcome you by the word of our testimonies and by the blood of the lamb The blood of the lamb Hallelujah That is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devil So that is going to be a very humiliation A very big humiliation You know, we just tell the devil The devil Die Just with mouth Die in Jesus' name And he dies The devil will obey you tonight Don't be afraid Hallelujah Now you see what the Lord says here When he says He shall sustain you That the bond of wickedness will be loosened And he said Is this not the fast I have chosen To l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heavy burdens A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hat ye break every yoke 모든 멍해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해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Listen 자, 들어보세요 Number one To lose the band of wickedness 악한 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To undo or destroy the heavy burden 멍해의 줄을 끊어주며 A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To free you To free you From satanic oppression And that every yoke in your life will be broken That is what the word of God will do And that is how God will sustain you And then going forward He will now tell you how you get the rewards The rewards of godliness From verse 7 he said Is it not to deal that bread to the hungry And that thou bring the poor that are cast out of thy house When thou sees the naked That thou cover him And that thou hide not thyself from thy own flesh Then shall your light break forth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And the morning Break forth as the morning And the shine and thy health shall bring spring forth speedily And thy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thee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by rewar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ward 여러분이 뒤에서 호의해 줍니다 Now How is this going to happen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It's when you cast your burdens 여러분이 짐을 죽게 죽게 올릴 때 That is it bring your problem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throw it onto God 주님의 발 밑에 내려놓으세요 bring it to God 하님 앞에 가져오세요 It means surrender 완전히 죽게 맡기라 예요 surrender totally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Do not have the minds of your own anymore 더 이상 내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라 이거예요 자면서 오자 Do not lean onto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온전히 주를 신뢰하라 That's the meaning of cast Throw throw yourself throw yourself into the hands of God 내 자신을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and He will sustain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부가 여러분 군인 되게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분을 돌봐줄 것입니다 의식을 해결해 주죠 군대 가면 왜냐하면 정부를 위해서 싸우니까 여러분은 정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온전히 하님 앞에 순복하면 하님이 여러분을 다 돌봐주십니다 이게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you see when like I said when you as a soldier committee work into the government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면 and you are not on the enemy side anymore 여러분 더 이상 원수의 편에 있지 않고 you are with God 하나님 편이에요 then God will now sustain you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그래서 하느님 편의 군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싸워야죠 원수와 출애극기 2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술하는 세력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죽이라고 했죠 주술하는 사람들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죽이라고 했죠 주술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랬어요 주술하는 사람 주술하는 사람 그럼 주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일한 원수가 아닙니까 동일한 원수예요 여러분이 번영하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에요 주술의 활동들 여러분은 번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로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인간 육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술의 영이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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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런 곳에서 아니면 가나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생하게 아는 곳이 있는데 누군가가 주술하는 사람임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였어요 physically 육신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경관진을 끌어당기는 파쇄하는 것이라 강력이라 모든 상상력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쇄하고 그걸 다 파쇄해야 돼요 경관진을 파쇄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텐데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평강을 사로잡고 사로잡고 뺏어가는 세력들 여러분의 평강을 파괴한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도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느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and the Bible say and you shall hold your peace 너의 평강을 유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yeah in the book of 2nd Corinthians like I've quoted before 2nd Corinthians 고린도우서의 고린도우서에 지금 인용했던 말씀 10장 3절에서 4절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다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now that is what I mean that's our work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the weapons of our warfare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are not canal but they are mighty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한 강력이라 to the pulling down of strongholds so every satanic stronghold in your life tonight shall be pulled down every satanic strong point in your life in your family tonight will be destroyed it's going to be a destructive night against the devil the devil and whoever that supports the devil I've given you the picture of the witch the witch so what we do is not physical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is a spiritual warfare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and God will destroy these very activities by the grace of God I have had this I have had the experience many times many times but God helped me to survive the day I survived it God gave me this scripture that's when I came to know the power of that scripture 이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게시록 12장 11절 이 두 성경 구절 became my stronghold 목사님의 아주 파워풀한 무기가 되었어요 how did it happen some years ago long time ago when I went to okay I planted a church somewhere in Nigeria that was about maybe 31 years ago 31년 전이었어요 yeah so at that time I was very radical now I'm working with experience and the anointing of God and the grace of God has been with me has been with me so in that city they serve idols they worship a spirit a deity a kind of God a goddess so this goddess lives in the water in the river so every home in that city they must take the water from that city I mean from that river and put it by their wall by the wall of their house or by the gate just like Moses I mean God told Moses to tell Israelites kill the lamb and put the blood upon the lingtail so when I see the blood I'll pass over so these people put the water by their gates by their door by the fence by the fence fence so when I arrived in that city I was surprised so I began to ask what's the meaning of this they told me the story I said okay then I began to pray that was when I knew that I have come to war that I was in the enemy's territory so I have to organize my people the church so we are praying in the night once in a week or two times so one day we are going back home I had some visitors from the city so we are about eight of us and then at that place a little bit like local area like 군산 이렇게 군산처럼 이렇게 좀 외진대인데 so and then there was some bush wood thick forest on the road so on that river was there so when I arrived there they told me this is where the spirit lives I said okay let us pray so I stood on that bridge I prayed I said the name of the spirit is Adobay so I said I bind you spirit of Adobay you that come to disturb the people I bi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stood on the bridge on his territory so I left so from here to the road we are climbing the hill then I heard a voice something called me it was like I don't know he said it was a whistling voice like like or whatever so then I stopped everybody was telling me please come come let's go let's go I said no I'm hearing something then I moved again it called second time everybody heard I said who are you he said he replied I am man alone everybody heard then I said you man alone possessed with Adobay spirit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I set your kingdom on fire so I left so we walk like about 50 meters like less than 100 meters then God told me look back so I look back the moment I looked back I saw one tall human being naked it was coming out from the river from where we left from one small road by the river bank so it came out it was coming against me it was running 달려오는 거예요 I said what is this people said let's run away I said no the word of God told me this is very scripture 2 Corinthians chapter 10 3 to 5 he said 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nal but they are mighty through God because at that time when I saw him coming so I have to look for one stick no one stone stone one stone like this big size so I have to get ready so I removed I took off my jacket took off my tie so I was ready so I picked up the stone I was demonstrating I was demonstrating so suddenly a vehicle was coming so this vehicle was coming we cleared the road and the vehicle passed the demon disappeared that's okay then I threw I threw the stone away so we walked about 100 meters I looked back he was coming again I looked the stone was far away that was when God told me 하느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무기는 육신적인 그런 무기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의 전쟁을 싸울 때 with physical weapons 보이는 육체적인 실제적인 무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so when I heard that 그 얘기를 들었어요 so God said stop 하느님이 멈춰라 then I stopped then I fold my hands 손을 이렇게 깍지를 꼈어요 then the demon came 그래서 마귀가 왔어요 straight to me 나에게 바로 곧장 straight to me 곧장 He said why are you cursing me 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나를 저주하는 거야 I said who are you 너 누구냐 나보다 더 키가 커요 I said who are you 너 누구냐 are you 아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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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estroy you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멸할 거야 so he came 이렇게 막 치려고 합니다 he blew me 나를 이렇게 주먹으로 나는 딱 막았어요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그가 쓰러졌어요 war the fight was over 싸움이 싸움이 끝이 났어요 when I mentioned the blood of Jesus 내가 예수의 피를 언급했더니 쓰러졌어요 and then he rolled rolled and disappeared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예수의 피 was my weapon and it's still my weapon so I fought him with the power of God and I won 할렐루야 I won so that time it was in the afternoon I was very happy then I had more power I was so proud I said yes God is my battle God is my victor I mean my weapons so brethren we are fighting a war in different ways in your life in your family even with your children with friends with everything it's this war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are the soldier you will win you have the power the power is the blood of Jesus and your faith your testimony as a child of God so you will win so you are the leader tonight you will win tonight you will win tonight's prayer might be different because it is designed for you to win 여러분에게 이 기도로 완전히 계획되어 있고 디자인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승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갖다가 교회의 수가 증가됐어요 더 많은 성도가 생겼어요 내가 다른 데에 교회도 세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날에 여러분의 상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십니다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고 많은 사악한 세력의 활동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세력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그 흉악의 결박들을 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은 시온과 같을 것이라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 중에 한 가지는 만문의 신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요 만문의 신 이건 큰 싸움인 것입니다 모두가 돈이 우상이 돼서 이 만문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만문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종이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만문의 신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집회가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이 있어요 그 돈의 그 배우의 역사는 영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싸우는 스타일의 방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틀리니까 각자 싸워야 할 대상의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큰 싸움을 싸우고 어떤 사람의 작은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작은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이일지언정 동일한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10만 원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1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10만 원이 있죠 여러분의 문제는 100만 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10만 원이 없어서 문제예요 1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게 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전쟁이죠 이 사람은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이 없어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는 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1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동일한 문제의 카테고리가 범주 속에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싸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이 만몬의 영에 대항해서 싸울 거예요 주술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항해서 싸우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전서 5장 7절 6절 7절 너의 짐을 죽게 맡겨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너의 짐을 죽게 던져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시리라 기억하세요 10편 55편 22절에서 너의 짐을 죽게 맡겨라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지탱해 줄 것이라 여기서는 또 너의 짐을 죽게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의 확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돌봐 주세요 돌봐 주세요 지탱해 주시고 you don't believe that you don't believe that 여러분 믿지 못하시나요 do you believe that God can care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you're very quiet you're not excited you know why how possible how is it true 그게 진짤까 못 믿는 거예요 it's possible 가능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에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when there was a famine in Israel and there was no food they couldn't have food to eat rice a bag of rice was sold like for example one thousand dollars but the man of God said by this time tomorrow that the bag of rice that the bag of rice will be sold at one dollar they say how is it possib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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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going to be possible the king chamberlain the king chamberlain chamberlain the king okay the king's the man that is in charge of the king's business doubted he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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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possible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가 그거를 목격할 것이며 그러나 너는 그거를 못 먹을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우가 아니죠 내일 이 시간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어서 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것은요 하느님이 여러분의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필요한 것 있잖아요 in fact you have forgotten about it 아마 사실은 여러분이 잊어버렸겠죠 because you think it's not possible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아이고 뭐 되겠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해 주신다고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해 주신다고요 if you believe it, shout a louder, amen 진정으로 믿으시면 크게, amen yes, you have to shout like you minute 크게, 예, 믿음을 가지고 크게, amen 하세요 when you shout amen 여러분 크게, amen 할 때 you are ready amen means I am ready amen은요 내가 기적을 받을 준비했습니다 뜻이에요 I'm telling you you are going to receive a miracle 여러분 제가 말하건대 다시 말하건대 기적을 체험합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여러분의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각자 각자 it may be big it might be big it might be small but that small thing is very big that thing is big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적을 원하죠 할렐루야 God will make a way for you 하느님이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하느님이 그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it will be over 끝이 날 거예요 그 문제 after this program 이 집회 마치고 나서 you will be lifted 여러분은 승진 you will see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you will come here to give a testimony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 와서 간증할 일이 생깁니다 because God will do something 하느님이 이 시간에 기적을 해 주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because the bands of wickedness shall be broken tonight 여러분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던 그 사악한 흉악의 결박이 이제는 끊어질 거예요 이 밤에 the yoke the yoke of bondage the yoke of bondage must be broken you have waited for a long time you have prayed for a long time you have asked God when will my miracle happen the answer is now 이 밤이 응답의 밤입니다 expect your blessing 예 축복을 기대하세요 expect your blessing 축복을 기대하라 expect your miracle by faith by faith by faith by faith God will do it that miracle you're expecting will co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밤에 나타납니다 the store of heaven will be opened the store of heaven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릴 거예요 and your stuff you need it will be delivered don't you? because God will do it there's going to be a godly reward there's going to be a godly reward godly reward godly reward you don't know godly reward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please be serious but repeat what I'm saying there will be a reward from heaven that's the meaning of godly reward you should put it very well there will be a reward from heaven because you're a godly person you're a child of God because you have believed you have believed in God so the time of blessing God will bless you God will bless you Amen I receive my bles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put your hand together put your hand together listen this thing is spiritual it's spiritual blessing I'm preaching and they give to me angel and angel gives me a gift this is this is 돈 money this is big blessing it's coming to me from this I prophesied to myself I will b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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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할렐루야 you will be rich you will be rich in fact you are no more poor from tonight you have been transformed from poverty to riches from poverty to rich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r dark night is now turned to morning in the morning darkness is gone there's morning light there's morning light there's morning light God will begin to bless you from now there's nothing God cannot do God told 에브라함 is there anything impossible for me to do the same God told 에브라함 told Mary by angel Gabriel he sai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boy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boy and Mary said how can it happen when I don't know a man how can it happen and the angel said the power of God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God will come upon you that thing that thing from God will be born by you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Immanuel God with us God with you and Mary and Mary said so let it b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at was it and the moment Mary accepted the power of God came and entered into her womb and she had a baby boy his name is Jesus his name is Jesus Immanuel God will give you a blessing Immanuel God will give you a blessing Immanuel means God with us a blessing of God's presence in your home 여러분의 가정에 God's presence in your workplaces God's blessings anywhere you go on the road God will be with you and whatever you need God will provide it now remember this this blessing is whatever you need God will bring it to you 이 시간에 가져다주십니다 blessing of favor 은총의 축복 은총의 축복 건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 여러분 받게 됩니다 받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지금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it will manifest it will manifest in your life in your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f God has brought me down here 하느님이 나를 여기 오게 했다면 군산 도시에 여러분에게 사역하도록 보냈다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신 계획은 여러분을 축복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상 어떤 좋은 것 하느님이 여러분이 주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thank you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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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bl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